지금 전세계 산업 선진국들에선 때아닌 전력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전기구하기 전쟁이 그동안 전기를 펑펑 쓰던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 때문인데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서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필요한 전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앞으로 5년간 국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732개인데요. 이거를 다 감당하려면 원전이 앞으로 53기가 더 필요하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곧 발표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데이터 센터 착공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국가들도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일부주와 싱가포르,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아예 한시적으로 데이터 센터 신설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후진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선진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보면 설령 전력을 생산을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송배전 설비가 지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향후 5년간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1.34배에 이르는 추가적인 설비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관련된 수요는 아예 제외된, 이거를 고려하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곳까지 정기를 보내는 게 한국전력이 책임을 지고 있는데, 지금 회사가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이런 투자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 한전의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누적 부채가 203조, 적자가 43조입니다. 지난해 한전이 발표한 송변전 설비 계획상 투자 금액이 56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말 울산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을 했고요.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4조 원의 설비 투자 금액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지난해 부담했던 이자가 4조 5천억 원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전력품질 투자에 쓰여야 할 만큼의 돈이 지금 현재 이자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김동철 한전 사자는 최근에 기자간담회에서 이대로면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한 전력망 투자와 정전 예방 소유 재원을 조달하기가 더 막막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한전의 재무상태가 망가지는 동안에 국내 정전 건수를 보면 지난해 지금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경영난을 겪은 3년 동안에만 정전이 60%가 늘었습니다. 전력품질의 저하는 곧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품질 좋고 싼 전력 인프라였던 만큼 현재 위기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해법은 결국 원인에서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지금의 사태에 정부와 정치권이 눈치를 보느라 정기요금 제때 안 올리고 또 성급하게 탈원전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해법은 원인에서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거나 아니면 정기요금을 올리거나입니다. 김동철 사장이 더 이상 쓸 수 있는 자구책도 남아있지 않다면서 요금 인상을 호소를 했었죠. 그래서 요금 1원을 올렸을 경우에 5,500억 원의 적자가 해소가 된다는 설명을 덧붙였었는데요. 물론 적절한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다시 소비자 물가로 반영됩니다. 결국에는 발전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곧 발표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원전을 더 늘릴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